안녕하세요 저는 신예나입니다 영자신문읽기 자 이번 순서는요 외교관계에 대한 기사 보시는 순서입니다 자 우리 쿠바의 국가평의회 의장이 교황을 아련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그 내용은 제목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제목과 사진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카스트로 at Vatican thanks pope for mediating thaw with us 이렇게 나와있네요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인데요 지금 바티칸에서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thanks pope가 나오네요 교황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thank가 나왔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와 함께 쓰였습니다 바로 mediating thaw with us 미국과의 관계를 mediating thaw 해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번 시간 제목도 좀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왔네요 이 mediate 같은 경우는 중재하다 중재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thaw의 경우에는요 thaw 발음도 좀 주의하실 단어인데요 해동이라는 뜻이에요 꽁꽁 얼었던 미국과 쿠바와의 그 냉각된 관계를 해동시키는데 중재 역할을 해주었다 그것 때문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thaw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조금 이제는 무르익어가다 혹은 국교를 정상화하다 라는 외교관계 기사에서도 자주 쓰이거든요 자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번 시간의 기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castro at vatican thanks pope for mediating thaw with us cuban president raul castro met with pope francis at the vatican sunday thanking the pontiff for his role in brokering a historic re-approachment between havana and washington a papal spokesman said the first south american pope played a key role in secret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uba which led to the surprise announcement in december that the two countries would seek to restore diplomatic ties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깐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바티칸을 방문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50년 이상의 긴장관계를 접고 이제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 협상을 했는데요 그 당시 교황이 중재 역을 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요 today's keywords 살펴보신 후에 또 들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 눈여겨보실 keywords였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교황의 뜻을 가진 단어 있었죠 the pontiff 인데요 제목에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황, pope 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the pontiff 에요 그래서 이 단어도 역시 교황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고유명사를 일반 명사로 바꾸어 주는 경우가 조금 자주 보였는데요 그 중의 한 예로 the pontiff 로 바꾸었다는 것 이제 기사 속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표현은 diplomatic ties 라는 외교관계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diplomacy 하면 외교죠 diplomatic 형용사 형이고요 ties 라고 하면 관계를 나타냅니다 외교관계 또 국교라고 할 때의 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기사 내용을 이제 살펴보셔야 할 순서네요 자 이번 시간 그럼 시작합니다 Cuban President Raul Castro met with Pope Francis at the Vatican Sunda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Cuban President 라고 되어 있는데요 쿠바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는 않고 우리나라 말로는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고요 라울 카스트로가 그 이름입니다 누구와 만났는데 met with 다음에 Pope가 나오거나 혹은 또 굉장히 높은 공식 직함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말로 이제 아련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met with 누구와 만났을까요 Pope Francis 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영어로 표기할 때 그 프란치스코가 Francis가 됩니다 영어의 표현으로는 Pope Francis가 그 고유명사가 되겠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을 나타내는 단어를 Pope를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게끔 써줍니다 그러면 고유명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At the Vatican Sunday 일요일에 바티칸에서 교황을 아련했는데요 바티칸의 경우에는 앞에 더를 반드시 씁니다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Vatican만 알아두지 마시고 더를 붙여서 꼭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리칸의 경우에는 역시 V를 나라 이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대문자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사의 첫머리에 등장시키는 주제가 되는 문장인데요 자 보니까 그러면 왜 아련을 했을까 그 이유가 나와야죠 우리가 본대로 뭔가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Thanking the pontiff for 자 Thank를 보시게 되면은 이 단어가 Thank 누구누구 for 이렇게 쓰잖아요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이유를 for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했는지 보시면 The pontiff 이렇게 나왔죠 자 아까 우리가 교황이라고 얘기했을 때 Pope Francis 라고 했는데요 그때 Pope 라는 단어를 한번 썼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바꿔준 거예요 The pontiff 같은 뜻의 교황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감사했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는지 그 뒷부분 이제 들어갈게요 His role in brokering a history of rapprochemen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무엇 무엇에 있어서 역할을 했다라고 할 때 role down in을 쓰는데 여기 보니까 in brokering이라고 나왔어요 브로커라고 하면 좀 안 좋은 느낌이죠 우리말로 하면은요 근데 영어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씁니다 그래서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다 중간에서 양측을 도와주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그런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A historic rapprochement 이라고 했는데요 아주 역사적인 화해를 이끌어낸 중간에서 도움의 역할을 했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역할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는 의미입니다 rapprochement의 경우에는 경색되었던 관계가 조금씩 정말 녹아가는 화해의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외교 관련 기사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가 화해를 했는지 다음 부분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Between Havana and Washington 미국과 쿠바죠 미국과 쿠바의 경우에는요 여기서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바나라고 이야기하는 쿠바의 수도 도시 이름이 나왔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나왔는데요 각국의 수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외교 관계를 나타내는 영자신문 기사에서는 그것이 그 국가의 정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쿠바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화해를 이끌어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군지 보세요 마지막에요 A paper spokesman said 했는데요 자 said 다음에 앞에 나온 spokesman은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교황청 대변인 바티칸 대변인 이라는 의미로 A paper spokesman 이렇게 쓰는데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Pope가 있었죠 교황이라는 의미의 명사인데요 금영사의 형용사형이 PayPal입니다 P-A-P-A-L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파생어들과 또 동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번 시간에 기사 보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The first South American Pope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최초로 South American의 교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미 지역 출신의 교황이라는 뜻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태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래요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었고요 Played a key role in 자 또 in 이라는 전치사가 나왔네요 어디에서 역할을 보여주다 할 때의 그 in 이라는 전치사고요 Key role 이 나와서 이 부분 이제 핵심 패턴에서 보실 건데요 열쇠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은 주요 역할이라는 뜻이죠 잠긴 문 열쇠가 없으면 열지 못하겠죠 주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어디에서 Secret Negotiations 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Negotiations 는 우리가 흔히 네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 협상이라는 단어인데요 협상 앞에 Secret이 붙은 것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Negotiations 같은 경우에도 뒤에 Between A and B 라는 구문이 자주 나오죠 누가 양국 간에 누가 혹은 회사 양측 누가 협상을 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uba 미국과 쿠바 간의 비밀 협상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각 국의 수도를 통해서 그 국가 정부를 나타내 보았고요 여기에는 그 국가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표현이네요 자 그 미국과 쿠바 간의 비밀 협상이 있었는데 그 협상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Which led to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Lead to 뭐 뭐 뭐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표현 배우신 적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Surprise announcement 가 In December 12월에 나왔는데요 아무도 몰랐는데 정말 너무나 놀랄만한 announcement 발표가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4 이하로 연결됩니다 The two countries would seek to restore diplomatic ties 이렇게 보시면 그 발표된 내용의 주요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Havana and Washington 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United States and Cuba 있었고요 미국과 쿠바 간의 관계는 여기서는 The two countries 이렇게 요약해 주었네요 양국이 seek to 뭐 뭐 하면요 무엇 무엇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무엇을 모색하느냐 restore diplomatic ties 외교 관계를 다시 정상화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복구할 때도 restore를 쓰거든요 원래 상태로 복구하다 회복하다 라는 의미죠 국교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 여기 마지막에 지금 붙어 있는 표현 보겠습니다 after more than fifty years of tensions tensions 긴장관계인데요 50년 이상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쿠바였는데 이제는 국교 정상화 후 국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놀랄만한 발표가 12월에 있었고 여기에 교황이 중재역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에 관련된 기사 이번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어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castro at vatican thanks pope for mediating thought with us cuban president raul castro met with pope francis at the vatican sunday thanking the pontiff for his role in brokering a historic re-approachment between havana and washington a papal spokesman said the first south american pope played a key role in secret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uba which led to the surprise announcement in december that the two countries would seek to restore diplomatic ties after more than fifty years of tensions 네 잘 듣고 정리해 보셨습니까 이제 오늘의 핵심 패턴 보겠습니다 today's key expression 아까 잠깐 보셨던 주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자 우리 role 앞에 붙은 형용사들 바뀔 수 있는 것 봐주시면 되는데요 play a key role 기사에서 보셨고요 중요한 역할 중심적인 역할이다 하실 때 play a central role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할 때 play a critical role 이렇게 세 가지 표현들 유사한 표현들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문도 확인해 볼까요 he will be playing a key role in the new company 그 사람은 새 회사에서 주역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키를 그래서 형용사로도 이렇게 썼다는 것 잘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fun facts로 넘어갑니다 through business and access news a mobile application developer is likely to be one of the most in demand and fastest growing IT careers in the coming years 이번 시간에 fun facts는 미래가 밝은 직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이번 시간 제목에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software developer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라는 숫자는 연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에 또 어떤 직업이 전망이 좋을지 나올 수 있다는 것 기대해 주시고요 앞에 형용사 보면 prospective 나왔습니다 우리 전망하다 혹은 어떤 전망이 좋다 라고 할 때 prospect를 보셨는데 prospective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미래가 밝은 직업 중에 이번 시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자 보니까요 Among various software development jobs the market demand for mobile application developers is especially on the rise 했습니다 전체 한 문장으로 좀 길긴 한데요 정말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다양한 이라는 형용사에 여기 쓰였습니다 Among various software development jobs 자 이 중에서 시장의 수요가 큰 거는 뭘까요 The market demand for ...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시장의 수요죠 그야말로 무엇에 대한 시장의 수요인지 보세요 Mobile application developers 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기기의 앱이라고 하죠 풀어서 쓰면 applications 가 되잖아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이 직업에 대한 수요가 특히나 on the rise 올라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Especially 문장 중간에 많이 쓰이고요 On the rise는 증가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rise는 명사형이에요 그쵸 증가세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rise는 증가하다 올라가다 더 많아지다 늘어나다 라는 의미로 자동사로 지금까지 많이 보신 그 단어입니다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As the latest mobile devices are rapidly changing the way we communicate 등등등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latest는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린 적 있어요 가장 최근의 최신의 라는 뜻이었죠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기기라고 하죠 디바이스라고 하면 우리말로도 요즘은 디바이스라는 말 많이 쓰죠 모바일 기기들 정말 최신 기기들을 보게 되면 rapidly changing 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the way we ~~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무엇하는 방법인지를 몇 가지를 뒤에서 붙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we communicate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모바일 기기 때문에 급하게 급속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the way we do business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렇죠 일을 하는 방법도 바뀌고 있고 and access news 뉴스에 액세스 하는 그렇죠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접하는지 그 방법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mobile application developer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likely to be one of the most in demand and fastest growing 한 커리어를 갖게 될 것 같네요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like me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배우셨습니다 뭐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확률이 있는 이런 의미였죠 one of the most in demand 수요가 그만큼 많다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의 수요냐 하면 뒤에 4를 쓰지만 여기서처럼 in demand 하면 수요가 많은 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직종이 될 것 같고 가장 fastest growing 급속하게 성장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IT careers in the coming years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IT 부문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in the coming years 라고 하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다가오는 몇 년간이라는 의미죠 향후 몇 년간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준비된 기사 두 가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보기 서비스 저희 웹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의견도 남겨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